빈틈잇지 제 1라운드 어? 붕붕붕 선배님? 다이사멀 퀴즈 천만 선배님 천만 선배님 믿지? 그렇지 이예지야 시작하자 으쩨 으쩨 와 장난 아니다 바로 알겠네요 음성이 맞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틈잇지 우리 둥이둥이 빈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인 붕이에요 아 지난주에 예지씨가 빈틈파워를 잘봤습니다 빈틈파워 빈틈파워 아 아 아 빈틈파워 아주 그냥 파이팅이 굉장하고 흥도 굉장하더라구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예지씨가 아 게임을 진행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자 붕이 한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은요 믿다 믿다 재밌다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멤버들을 드롭다 놨다 드롭다 놨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응원합니다 빈틈잇지 붕은 파워 빈틈파워 잇자 잇지 너무 재밌으시다 너무 재밌으시다 이게 텐션이 같이 확실히 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파워 빈틈잇지 잇잇 지난주에 빈틈파워 예지언니가 하시는 거 보시고 직접 메시지 남겨주신 거래요 우와 놀토 녹화 쉬는 시간에 짱 되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꼭 된다면 붐 선배님을 또 직접 뵈러 가고 싶네요 저희가 꼭 나중에 붐 선배님께 간식 받으러 간식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좋아좋아좋아